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강영석 변호사의 폭탄 발언이 터졌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후보 뭐하십니까?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언론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준석을 쳐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연일 송토하고 있죠. 매일 경제마저 이준석 당대표가 꺼져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송토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조중동을 비롯해서 법률 전월까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언론들의 핵심은 무엇이다? 이준석 쳐내야 이준석이 제거되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으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꺾을 수 있고 나아가서 문재인이를 백배 천배 능가할 수 있는 이재명이를 낙선시킬 수 있다고 연일 언론들이 송토하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힘 최고위원들과 국민의힘 중진위원들 또 윤석열 선대위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루하루 1시간 1시간이 지금 얼마나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과 또 모든 대부분의 언론들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정권 교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다라고 송토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준석이지요. 이준석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는 잔머리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이번 소식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준석을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당의성을 좀 뼛속에 깊이 새기고 이준석 사퇴에 모든 것을 좀 다 올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곁들여서 전달해 드립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100명보다도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영석 변호사 김세희 기자가 얼마나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가로세로 연구소와 강영석 변호사 김세희 기자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죠. 강영석 변호사는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께 박근혜 대통령의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일덕을 권합니다. 라는 제목에 그래서 국민들은 지도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결단과 비전일 수도 있고 공감과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년 9개월의 수감생활 동안 국민들로부터 수만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지역, 세대, 계층을 막라해 다양하게 보내연 편지를 직접 읽고 고르고 일일이 답장하는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가 끊임없는 정치의 연속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도 현역 정치인 누구보다 더 치열하게 정치를 계속해 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책에는 국민들의 편지 166편과 그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책을 읽어보시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국민들의 편지를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10줄의 답장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답장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답장을 잘 쓰는지 비교해 보란 말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답장 20편만 읽어봐도 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었는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민심을 읽고 어루만지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지지율을 어떻게 반전시킬지 대책을 담은 보고서 따위에 눈길 끌릴 것 없습니다.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직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다만 국민의 부름에 어떤 식으로 답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박 대통령의 답장을 읽어보면 영감을 받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그야말로 윤석열 후보를 들여받는 듯한 성터의 사랑의 매 같은 글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어디 갔나요? 성상납을 받은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표 떨어질까봐 이준석 당대표를 못 잘라낸다면 앞으로 대통령돼서 국정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윤리위원장 왕겹사쿠라 이장이부터 당장 자르고 새로 윤리위원장을 신평 변호사로 임명해서 당대표부터 내칠 수 있는 기계를 못 보여주신다면 윤석열은 더 이상 윤석열이 아닙니다. 조국 마누라는 왜 잡아 놓었나요? 이준석의 성상납 범죄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보다 혐의가 가볍나요? 지지율 하락은 윤석열이 이재명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이준석도 못 친다면 뭐하러 윤석열을 지지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을 국정농단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횡령으로 구속시키던 윤석열이 이준석의 성상납과 국정농단에 왜 이리 약한 모습 보이나요? 알량한 이 대남표 때문에 표 계산은 윤석열보다 백배 천배 잘하는 사람 정치권의 천지삐까리입니다. 표 계산하지 마세요. 윤석열이 윤석열 다음을 잃어버릴 때 당신은 그냥 구수로 아홉 번의 재수로 사법시험돼서 돈 많고 이쁜 여자랑 결혼한 동네 변호사에 불과합니다. 음식 아무리 맛있게 자라고 인간적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해도 절대로 대통령 못됩니다. 지금은 결단과 비전을 보여줄 때입니다. 공감과 위로는 당신이 할 일이 아니고 아무도 당신에게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강용석 변호사의 이 절절함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당신이 집어넣었던 박근혜 대통령님의 책에서 지혜를 찾으십시오. 이준석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힘 윤석열 호가 얼마나 침몰당하고 있습니까? 조국과 정경심까지 구속시켰던 윤석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켰던 윤석열, 당신 왜 이럽니까? 이준석을 치십시오. 이준석을 치는 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의 그 한을 감는 길일 수도 있으며 저자를 쳐야만 반드시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준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의 무서운 칼날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책을 사서 읽으셔서 속죄의 마음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갔다는 사이드적인 메시지를 내십시오라고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장신들은 우리 일개 유튜브보다도 못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이재명 정권 탄생할까 봐 얼마나 지금 가슴 졸이고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 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선대위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들, 당 중진위원들 뭐하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